오늘은 돈이 되는 토스 활용법, 크게 4가지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로 행운복권. 1일 1회 시도할 수 있으며, 재물운, 성공운, 애정운 3가지 중 한 분야에 대해 오늘의 운과 행운을 줄 귀인의 투성을 살펴볼 수 있어요. 운의 정도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되고, 행운복권을 매일 확인하면 3일차엔 2배, 7일차엔 3배의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. 두 번째로 버튼 누르기. 1일 2회, 오전과 오후 각 1회씩 참여가 가능하고, 누르게 되면 별다른 광고 영상 없이 쿠팡페이지로 이동하게 돼요.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, 쿠팡페이지에 도달하기 전에 바로 뒤로 가기를 실행해도 포인트는 지급받을 수 있어요. 세 번째로 이번 주 미션. 클릭하게 되면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주며,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, 만약 여기서 여러 미션을 하기 번거롭다면 상단의 페이지 방문 화면을 클릭해주세요. 그리고 버튼 누르기와 동일하게 진행해주면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. 마찬가지로 쿠팡페이지에 도달하기 전에 바로 뒤로 가기를 실행해도 포인트는 지급받을 수 있어요. 네 번째는 브랜드콘. 토스에서 판매하는 기프티콘으로 전 상품 구매 시 구매금액의 3%를 즉시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. 카페, 편의점, 디저트, 치킨, 피자 등 구매 가능한 브랜드가 다양하고 카카오 기프티콘처럼 선물하기와 구매하기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브랜드콘을 통해 매번 3%씩 포인트를 지급받으며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직접 구매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. 이렇게 지급받은 포인트의 경우 1포인트는 1원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5천원 미만의 포인트의 경우 수수료 500원을 차감 후 그리고 5천원 이상의 포인트의 경우 수수료 없이 전액 토스 앱에 등록한 주로 쓰는 계좌로 출금이 가능해요. 뿐만 아니라 포인트는 토스 결제 가맹점에서 결제 시 사용도 가능해요. 무신사, 요기요, 여기요트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황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쇼핑 결제 단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밖에도 만보기, 가까운 장소 방문하여 포인트 받기, 친구와 함께 토스 켜고 포인트 받기를 활용한 포인트 혜택, 그리고 이벤트로 열리는 토스 증권에서 가위바위보, 무료 브랜드콘 뿌리기 등이 있어요. 이 모든 건 토스 어플의 혜택과 전체를 클릭해 확인 가능하니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혜택들을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